한글자막 by 박진희 일본에서 일본 시민들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추도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최소한 한국 단체가 아니라는 건 인지한 채로 제안에 응한 셈입니다. 또 앞서 리포터에서도 보셨듯 한국계 동포단체인 민단 주최 행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서 안 갔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. 올해 민단에서 주최한 3.1절 행사엔 초대가 없었는데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. 어제 해명을 보면 당시 많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했고 그 중 하나가 총년이었을 뿐이지 총년 주최 행사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던데 이 내용은 맞는 겁니까? 이 해명도 미심쩍습니다. 윤 의원은 SNS 해명에서 이번 행사는 간토대진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라는 곳이 주최를 했고 이 위원회는 많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. 총년은 그 중 하나였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9월 1일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추도식을 연 단체는 두 곳이었는데요. 먼저 윤 의원이 말한 위원회는 오전 11시에 추도식을 열었고 이 행사는 12시 40분에 끝이 납니다. 이후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간또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이라는 또 다른 행사가 열리는데요. 두 행사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참고로 간또또는 북한식 표현이고요. 이 행사가 바로 총년이 주최한 행사입니다. 윤 의원은 두 행사에 모두 참석했는데요.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도 두 행사에 각각 따로 있었던 만큼 총년 주최 행사라는 걸 정말 몰랐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. 그런데 김 기자, 이 두 번째 행사 있잖아요. 작년에도 열렸고 거기에도 야권 인사가 참석했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작년 9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의 행사가 열렸는데요.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닌 진엔 이종걸 민하엽 대표 상임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의장은 채널A 취재진에 통일부의 총년 인사들 접촉 승인 신청을 하고 갔다고 밝혔습니다. 반면 윤 의원은 통일부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. 작년 행사인 이종걸 상임의장 외에도 정대엽 간부 출신 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. 올해는 이나영 정의기억 연대, 즉 정대현 이사장이 윤 의원과 함께 참석했는데요. 정대엽과 정의원 둘 다 윤 의원이 대표와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단체입니다.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 제명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까? 네,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냐면서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반면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보수 언론의 색깔론 갈라치기라는 입장인데요. 흉상 이전 문제로 이념 논쟁을 일으킨 홍범도 장군 관련 글을 SNS에 올리는 등 반일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.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